뉴페이스 우리 조나산! 안녕하세요. 아직 솜철이 뽀송뽀송한 요즘껏 조나산입니다. 저는 거의 10대니까요. 제니야 뭐 말 편하게 하자. 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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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모. 반말모드. 반말모드. 반모 해야지. 반말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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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여행 다녀온 게? 저는 졸업한 지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디 갔었어요 수학여행? 우리는 광주에 있다 보니까 수학여행 서울로 갔고 유산필딩을 근처에 가기만 하면 애들이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되면서 유산필딩이라고. 자는 애들도 다 끼우고. 사진 찍고. 유산필딩이라고. 자는 애들도 다 끼우고.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많아요. 유산필딩에 아쿠아리움? 거기 가면 뭐? 거기 안 가도 돼요. 일단 한강을 지나가는 거기서 애들이 미쳐있는 거죠. 자체만으로. 나단이도 그때 미쳤어요. 저는 미쳐 있는데 안 미친 척 했죠. 저는 이제 인천에 살다가 또 광주 간 거기 때문에. 뭔가 난 안 미친 척 했지만 몰래 찍고. 약간 많이 본 척. 아 유산필딩? 촘씨로 촘씨로 약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저기 있는 한강. 여기 유산필딩. 자기도 잘 모르면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톡톡 튀는 개성 만점 해외 10대 친구들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과연 한국으로 수영여행 온 두 번째 나라는 어딜지 함께 보시죠. 자 시즌2 두 번째 나라. 자 과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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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너무 좋죠. 로맨틱. 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저도. 프랑스. 가보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고등학교 때 한국어를 배운다. 한국어 배나 한국어가자! 한국어 배 Hadi. 한국어 배 careers 내용. 그래서 나휴 안일은. 그래서 저거 1번을 하át 설정도 remote? 그 과 buy 한국어치 fund mów STEMính. 그래서 엥 competitions Trick. characteristic 중 конце bid'язcke.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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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저는 간단하게 키워드려야 해! 전기전기 전기전수 왜 한국에서 생각할까요? journalism 아, 공중 소음 미션 상호 야 아, 너무 감동이다 고통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알기가 힘든 건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굳혀 죽어. 그런데 아이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 좋아했지 들은 것을 남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았어. 안녕하세요. 이 한국말 읽을 수 있어요? 나 한국어다 치다니오. 그러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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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리를 질 Ikeda 한국에 오신다! 한국에 오신다! 안녕하세요! 제 17개월에 왔습니다. 제가 다녀입학신대학생이에요. 어! 잘해, 잘해, 잘해. 멋있어, 멋있어. 진짜 눈도 잘 맞으셨어. 너무 뻥신 것 같아. 그들은 그들이랑 하니깐 대략에 왔으면 distraction.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진해하니깐. 그런데 영화는 이에 대해 말한지 perks. 그럼 내면 어떤 제품을 무슨 얘기하실까요? 바로 몇 킹색입니다. 너는 안 박수같아? 내가 있는데 이로 Hana鏡이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안녕하세요 멤버가 본인은 이의 러总을 강조합니다. 우리 우리 스테까지. 우리 스테까지. 우리 스테까지! 우리 스테까지. 국민들이 너무 기쁘다! 너bing 그녀를도 시골 사이에서 향한 한국을 원하는 동물입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을 아름다운 학교, 제 17년생, 삶의 동물에다. 제가 조리한 냐에 대한 불신을 만드는 법. 한국어는 한국어는 K-pop과 함께하는 방법이 있어서 중국어입니다. 먹고 싶어요 그리고 사은데쿠 이즈에 점점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꿈 allora 2만 원의 바닥을 바꿔서 저는 3개의 간장의 간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간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3개의 간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1,5개의 간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를 넣은 소스와의 소스는 1.5%의 소스는 1.5%의 소스입니다. 이게 1.5%의 소스입니다. 이게 1.5%의 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를 넣은 후에 넣은 소스입니다. 이제 를 넣은 소스입니다. 제가 를 넣은 후에 넣은 소스입니다. 잘한? 저는 더 잘한 것 같아요. 이국적인 배경에 육. 저거. 저기서 쌈쌈 먹고 있는 거 너무 신기하다. 그렇지 그렇지. 먹을 줄 아네.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좋아요. 다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다 얘기하면. 알로서. treasures. 와! 어차피. 가슴. 어차피. 해줄. 제 나라. 여기와. 그 teh닐.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